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년 고2 6월학평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알고 계시죠? 반갑다 얘들아. 자, 202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인데요. 고2의 모의고사의 특성상 전범위가 아니에요.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3월부터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6월과 9월이 실시되는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라고 따로 있어요. 6월과 9월은. 모든 물리학원에 대한 범위는요. 전범위예요. 전범위. 전범위인데 고2 때는 아직 그걸 다 안 배웠잖아요. 정규교과 과정으로는 아직은 다 배우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1단원도 채 다 안 들어갔어요. 특성상 이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물리공부 잘했는지에 대한 점검. 중간 점검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고2, 6월 학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범위는 1단원 역학과 에너지의 파트 2, 열과 에너지까지입니다. 파트 1, 2, 3로 되어 있죠. 그렇죠? 파트 1이 뉴턴 역학 관련된 내용이고 파트 2가 열과 에너지, 파트 3가 상대성 이론, 특성상 이론 이렇게 3가지가 묶여서 1단원 역학과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전체 수능으로 하면 20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되는 게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열과 에너지까지는 이제 8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8문제 출제되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는 뻥튀기에서 20문제로 봤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에 역학 문제가 어려운 파트예요. 역학이, 물리학원에서는 어려운 파트인데 그 부분을 딱 시험을 본 거죠. 그런데 난이도가 쉬웠어요. 기본 개념형이랑 출원형 문제도 중급형 수준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거로 따지면 1컷이 47점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평이하다, 쉽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이제 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보다는 당연히 쉬운 난이도고요. 20번 난이도가 수능의 중급 수준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까지 학습 단계를 고려해서 출제를 했다. 점수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험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점수가 잘 받다 못 받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들을 까먹었구나, 어떤 부분들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완해놔야겠구나. 고2 때 여러분들이 물리학원 공부를 잘해놔야 내년에 고3 올라가서 수능을 대비할 때 편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사실 6개월 후에는 여러분들이 고3이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12월 말부터 여러분들이 고3 학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기초를 잘 다져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원이 수능이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못 가는 과가 절반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인식하시고 물리학원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내신 공부할 때 수능과 함께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수능 기출문제들을 꾸준히 풀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수능에서 볼 과탐 두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미리 기출문제들을 반복해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알겠죠? 자, 문제들은 20문제 중에 일단 10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10문제 정도를 풀 건데 정답률이 10문제가 정답률이 70% 미만인 것들을 다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50% 미만인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핵심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10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70% 미만이기 때문에 개들을 다 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게 되는 문제는 7번, 18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빼고 19번, 20번 이렇게 10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가볼게요. 7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는 수능에서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작용반작용이랑 힘분석하는 문제. 얘들을 용수철을 압축했거든요. 압축하게 되면 용수철이 양쪽을 위아래로 똑같이 밀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용수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압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 이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위아래를 동일한 크기로 밀어요. 그러니까 천장도 민단 말이야. 알겠죠? 용수철을 압축해서 천장 이렇게 밀어봐. 그러면 용수철이 천장도 밀 거 아니야. 근데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탄성력, 복원력이라고 하죠. 탄성력이 있는데 그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이 물체에 대한 힘을 분석하시면 물체만 딱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바닥이 이 녀석을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야. 알겠죠? 손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있고. 손이 물체를 떠받치면 물체도 손을 누르겠지. 여기서 작용반작용이 나타나. 모든 힘은 주어랑 목적을 바꾸면 작용반작용이에요. 손이 A를 떠받쳤다. 그러면 A가 손을 누르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힘을 항상 경계에다가 표시하면 여러분 되게 헷갈리고요. 작용반작용을 표시할 땐 약간 띄어서. 이게 지금 손이 받는 힘이야. 이걸 손이라고 합시다. 손. 손. 손이 얘를 떠받치면 얘도 손을 누른다. 이 크기도 같다는 얘기예요. 작용반작용으로. 그러나 이건 손이 받는 힘이고 이건 물체가 받는 힘이죠. 괜찮아요? 그리고 중력이라는 게 있어. 이 녀석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우리가 Mg를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살표는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고 되는데 얘가 받는 중력. 중력은 이 녀석이 받는 거니까 점을 이한테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바깥에 화살표 표시하면 여러분 되게 헷갈린다. 알겠죠? 이게 중력이야. 근데 이 중력은 풀었어야 돼 항상.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거든요. 질량이 있는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중에 행성 스케일에 나타나는 만유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Mg면. 그거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알겠죠? 반드시 얘가 받는 중력의 반작용 그러면 지구가 등장을 해야 돼요. 물체가 지구를. 알겠죠? 다른 힘을 가지고 와서 지구가 없는 다른 힘을 갖고 와서 반작용이지? 라고 하면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용수철이 압축되면 여긴 위야를 밀 텐데 이 용수철도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용수철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용수철을 미는 힘.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을 풀어 쓰셔야 됩니다. 항상 이 작용과 반작용이 매우 중요한데 작용과 반작용은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서 우리가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볼게요. 기역. 물론 얘는 이제 이 녀석만 보잖아요. 이 녀석은 정지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받는 이 A가 받는 물체의 시그마이프 합력은 0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손이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손이 A를, 요거 노란색이야. 그쵸? 네. A가 손을 누른 힘이 크기가 요거 작용 반작용이니까 작용 반작용의 특징이 뭐예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그쵸? 내가 떠받치면 얘도 누른다. 알겠죠? 기역은 맞는 답이 되겠어요. 니은. 지구가 A를 남기는 힘. 지구가 A를 남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지구가 꼭 등장을 해야 되는데 손이 A를, 손과 A가 나왔잖아요. 그쵸? 손이 A를 미는 힘이 반작용은 A가 손을 누른 힘이지 중력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 힘의 평형 관계를 묻네요. 아, 큰일 날 뻔. 힘의 평형. 이것도 알아야 돼. 그쵸? 힘의 평형. 힘의 평형 관계는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의 벡터합이 0인 것. 그러니까 합력이 0인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합력이 0인 관계. 그래서 합력이 0인 관계는 이 봐봐. 이 아래쪽으로 이 두 마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F 플러스 MZ가 손이 떠받치는 것 같다. 이걸 굳이 쓴다면 손이 떠받치는 힘이랑 아래쪽 중력과 용철이 미는 힘 두 가지가 있잖아. 이게 F 플러스 MZ야. 이렇게. 이 크기가 똑같은. 이 녀석을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해요. 이거를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한다고. 손이 떠받치는 힘과 F 플러스 MZ. 이거. 이거랑 이게 힘의 평형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알겠죠? 아,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그러면 지구가 A를 당기는 이거잖아. 이거하고 손이 A를 미는 힘. 이게 평형 관계냐고 물어본 거야. F를 빼먹었죠. 그쵸? 틀렸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일단 맞고 니은 틀렸다. 디귿. 용수철이 천장을 미는 힘. 용수철이 천장을 미는 힘과 용수철이 A를 미는 힘은 작용만 작용. 아, 용수철이 천장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천장이 용수철을 미는 힘. 이렇게 주어 목주어가 바뀌는다니까. 갑자기 용수철 천장 나왔는데 갑자기 제3장인 A가 등장을 하면 작용만 작용 관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또는 작용 반작용을 디테일 작용 반작용의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게 약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7번을 조금 많이 틀렸어요. 알겠죠? 답은 그래서 기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7번이었습니다. 8번 가볼까요? 아멘